먼저 텍사스주입니다. 텍사스주 델라스 도심에서 강풍으로 공사 현장에 타워 크레인이 무너지면서 한 명이 사망하고 여섯 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. 사고 당시 텍사스 달라스 지역엔 강풍과 우박주의보가 발련된 상태였습니다. 영상을 보면 강풍에 힘없이 쓰러지는 대형 크레인이 마치 엿가락처럼 휘어지면서 인근 아파트를 덮쳤습니다. 이 사고로 아파트 주민 가운데 여성 한 명이 숨졌고 여섯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. 부상자 중 두 명은 중태로 알려졌습니다. 사고 발생 직후 경찰이 출동해 아파트 주민들을 대피시켰는데요. 대피한 아파트 주민 가운데 한 명은 무너진 크레인 소리가 처음엔 천둥 소리인 줄 알았다며 당시에 충격적인 상황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. 무너진 크레인은 아파트만 덮친 것이 아니라 바로 옆 주차장과 거기에 주차된 차량 여러 대도 파손했습니다.